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22일 국내 반도체주에도 열기가 닿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4% 넘게 오르며 역대 처음으로 종가 1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7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이틀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테슬라 등 주요 고객들의 이달 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시가총액도 3조 5,250억 달러로 불어나며 이날 0.63% 상승에 그친 시총 1위 애플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TSMC와 AMD도 각각 0.58%, 1.2% 올랐고 퀄컴과 ASML, 마이크론 등은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쉬어가는 장세를 펼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각각 0.80%, 0.18%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엔비디아 강세 영향으로 0.27%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도 미 10년물 금리 급등, 달러 강세 등의 부담을 받을 듯하지만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타 미국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은 국내 반도체주들의 주가 하반 경직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8월 이후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배경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까지 내린 데 따른 환차익 욕구가 있었다며 현재 환율이 1,370원대까지 복귀한 만큼 환차익 측면에서 외국인 순매도 유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장 대비 11.10포인트 오른 2,604.9위를 기록했습니다. 나흘 만에 상승 마감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15일 이후 사거래일 만에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HBM 경쟁력을 내세운 SK하이닉스 간 차별화된 주가와 수급 흐름이 이날도 지속해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역대 최장인 2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5만 전자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순매도 규모는 418억 원으로 이전에 비해 줄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개발에서 뒤처진 삼성전자와 달리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19만 닉스를 재탈환했습니다. 외국인은 전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